뭐죠? 네네네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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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출입니다 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찌보시키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설명드리자면 둠피스트가 붕을 쓰고 우클릭을 누른채로 우클릭을 누른채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상대방의 한조가 어디든지 찾아낸 다음에 왜 없냐? 여기있나 다? 여기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서 아 여기있네요 자 이런식으로 가장 많은 한조를 찌부시키면 승리해야 되는 그런 미니게임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첫번째로 제가 먼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조인들 자 준비되셨나요? 다들 아 좋고요 다 준비되셨죠? 오케이 한번 볼게요 준비되어 있는지 아 여기서 모여있네요 이쁘게 좋고요 자 한조님들 바로 가겠습니다 찌부시키러 갑니다 아 저기 세이코 찌부시키러 갑니다 한조들은 도망을 가야 돼요 한조님들 여기 왔는데 나 왔는데 안 도망가? 안 도망한 거야? 나 죽인다 당신들 죽인다 자펙스 죽는다 당신들 죽일 수 있어 내가 나 당신들 죽일 수 있어 도망만해 도망만해 어? 도망가?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안 돼 한 명도 못 죽였네 네 여러분들 저는 첫 번째 파 한 명도 못 잡았고요 와 싫어하냐? 아 진짜 싫어하냐? 두 번째 파 이번에는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굿 갑니다 제가 갑니다 빡빡이 살인마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을까요? 우리 한조님들 여기 두 명이 숨어있네요 밑에 층에 몇 명이 숨어있을까? 안 숨어있네? 여기 포비 앉아있네 뭐해? 포비야 아니 아무도 안 죽일 거라 생각해 오빠가 안 죽일 거라 생각해 야 이건 뭐야? 야 이건 아니야 야 뭐야 어 나이스 야 두 명 잡았어 두 명 잡았어 두 명 잡았어 아 시간초 끝나가지고 죽었어 아 와 대박 아 이거 이거 진짜 내가 대신점이 진짜 재밌는데 아 이거 두 명 잡았다 나이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두유님께서 둠피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유님 바로 준비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네 저는 처음 저는 이번 판 한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에요 여러분들 여기 숨어있습니다 자 과연 두유님은 와 소리 개무서워 야 소리 진짜 무섭다 어 저거 뭐야 와 한 명 잡았어요 와 여기 안 죽었어 여기 두 명 안 죽었어 와 네 여러분들 전판 두유님 한 명 잡았고요 어 자 과연 두유님은 continenternation 와 와 그중에 기신이 죽을걸 두윈님 죽을걸 두윈님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두윈님 귀신이에요? 어 뭐야 저기 간다! 와 세 명 잡았어! 많이 질렸다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네 여러분들 전파 두윈님은 총 4명 잡았고요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번 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포비님 완전 까매서 잘 안보여요 좀 앞으로 와보세요 좀 밝은 곳으로 나와보세요 어 안보여 캐릭터가 오케이 자 준비하시고 바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포비님 풍 썼고요 판조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거요 포비님 몇 명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잘 5점? 네네네 자 자 굿쌌어요 오 세 명 첫판에 세 명 신규로 와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네 여러분들 전판 포비님 총 3명 잡았고요 이번판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비님 바로 출발해 주세요 자 포비님 출발해 주세요 자 포비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윈님은 총 4명 잡았거든요 자 여기서 한 명 이상 잡아내면 두윈님과 동점이에요 과연 네 오케이 오케이 포비님은 몇 명까지 잡아낼 수 있을 것인지 세 명씩 더운 진전 두윈에 공 nogle Hee 좋아요 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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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명 잡았어요 4명 첫판만에 4명 동점 마근님 첫판 총 4명 잡았고요 신기록입니다 두 번째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콩 서세요 마근님이 여기서 한 명 이상 아닌가? 포비가 몇 명 잡았었지? 두 명 한 명 잡으면 바로 포비랑 이제 그거거든요 와 두 명 잡았어요 하필 조효오빠랑 나야 총 6명을 잡았어 이거 포비 이긴 거 맞죠? 아 이건 안금이 있었다고 오빠도 너무 저격이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우승자는 마그라돈님으로 끝마치도록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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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